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계속해서 대상 시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문은 AAA, 올해의 퍼포먼스 부문인데요. 자, 눈을 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을 압도시킨 AAA, 올해의 퍼포먼스 수상자입니다. AAA 대상, 올해의 퍼포먼스,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는 올 한해 소리꾼으로 파워풀한 에너지와 중독성 강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K-POP 대표 퍼포먼스 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스트레이 키즈 표 퍼포먼스가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만큼 계속해서 더 멋있는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태프 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와우, 저희가 AAA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JYP 식구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헤어 스타일리스트 누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스트레이 키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 스테이. 와, 저희가 앞으로 이 상을 받은 만큼, 이 무거운 상만큼, 저희가 더욱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런 멋진 퍼포먼스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아시아...